요즘 사회 상황을 사실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번화가, 지하철역, 백화점 이런 그야말로 일상의 공간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연달아서 벌어지고 있는데요. 이런 일이 왜 갑자기 많이 일어나는 걸까요? 저는 이런 일이 왜 갑자기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. 사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상동기라고 요즘에 얘기하고 묻지마 범죄, 무동기 범죄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어는 이겁니다. 원인을 알 수 없는 동기에 의한 범죄입니다. 이게 원어입니다. 이거는 그동안도 계속 있어 왔고요. 아마 앞으로도 인류가 존재하는 한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. 다만 어느 정도 이거를 축소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일 뿐일 거예요. 그런데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코로나 3년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. 희끼꼬물이라든지 이런 분노 범죄자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마음이, 정신이 아픈 분들에 의한 범죄가 꽤 많지 않습니까? 그분들 같은 경우는 한 3년 동안 코로나에 집중하는 사이에 제대로 치료를 못했어요. 약도 못 먹고. 그런 부분 등이 순식간에 발현되기 시작한, 부작용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기도 하고요. 사회 현상으로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우리나라가. 어찌 됐건 우리는 경쟁 사회에 살아가잖아요. 승제와 패자가 정해져 있는데 너무나 승자가 독식하는 세상이 됐어요. 서로 패자한테도 약간의 운신의 폭을 주는 사회가 돼야 되거든요. 그래서 패자가 모든 걸 잃어버리는 세상이 돼서는 안 돼요. 희망이 절벽인 그런 세상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. 이 사회 현상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 한 가지 이유가 아닐 수 있겠지만 어떤 질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그런 측면과 그다음에 좀 더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 자체가 각박하고 너무 경쟁이 심화된 그런 원인도 한번 꼽아주셨습니다. 이제 그럼 제가 강력계 32년, 전체 32년은 아니지만 강력계 거의 대부분은 계셨기 때문에 이거 꼭 좀 여쭙고 싶어요. 아까 조폭 현장에도 가셨다고 하니까 요즘 개인적으로 스프레이, 호신 도구 같은 거 사시는 분들 많아요. 그런데 어떤 전문가들은 사실 그걸 샀다고 그런 괴한을 맞닥뜨렸을 때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말도 하시고요. 이런 상황에서 내 앞에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겠는지 자녀분이나 친구한테 얘기해준다는 생각으로 좀 편하게, 쉽게 좀 설명해주세요. 저는요.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. 물론 호신 도구를 사면 본인이 소지하고 있으면서 어떤 경우에 내가 이걸 사용해서 위기를 벗어나겠다는 심정적인 안정감을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나 저는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릴 때 어설프게 그 무기 잘못 쓰면 오히려 범인을 자극해서 더 큰 좋지 않은 결과가 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적어도 흉기를 들고 지금 현재 나에게 근접해서 위협하는 범인이라면 절대 그 사람한테 대응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. 차라리 가능하면 피하고, 더더군요. 꼭 이거 하나 또 팁 말씀드려야 되겠다, 잊어버리지겠네. 범인이 흉기를 들고 자신도 막 긴장해서 떠는 사람이 있어요, 위협하면서. 가해자도. 가해자도. 이런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. 그 사람 초범입니다. 초범인 경우에 본인도 잔뜩 긴장해서 떨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요령을 피운다고 해서 뭘 꺼낸다고 해서 이런 행동을 취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수많은 공격을 당할 수도 있어요. 그런 부분도 명심하시고요. 가능하면 도망가고요. 도망가. 도망치고, 도망치는 게 좋습니다. 잡는 건 경찰의 몫이에요. 도망치고, 도망치면서 큰 소리로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. 도주해라, 지금 위험하다. 이걸 반복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. 딱 하나만 더 알려요. 호신기구를 쓴다고 하면 이건 검증된 겁니다, 범죄학에서. 호루라기 쓰십시오. 호루라기. 호루라기도 그냥 삐하는 거 말고 안에 콩 같은 게 들어있어서 호루룩 하는 게 있어요. 일반 경찰들이 쓰는 거. 이 호루라기 소리가 실질적으로 범죄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범죄자 입장에서는 공포의 소리라고 하는 게 검증이 됐거든요. 굉장히 싫어한답니다, 호루라기 소리는. 눈으로 보는 건 경광등이 제일 싫고요. 이건 조사가 된 거예요. 호루라기 같은 걸 좀 가지고 있고 위험이 좀 여지가 있으면 그냥 호루라기 꺼내서 부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위험할 때는 호루라기. 그리고 호신용품이 있다고 해서 개안을 맞닥뜨렸을 때는 이걸 함부로 대응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최대한 거리를 두고 도망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할 수 있다. 네, 그렇습니다. 알겠습니다.